안녕하세요. 물맨입니다. 요즘 수영 잘하고 계시나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요즘 수영장애 제한이 풀리고 요즘 들어 다시 사람들이 수영을 많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마추어 저명 시합 뛰는 영상이 출연돼서 한번 봐봤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엘리트 수영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저명 100m 1등까지 해본 사람부터 제 기준이 너무 야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보고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하는데 발이 너무 많이 올라오네? 1등 하신 분만 봤는데요. 접영할 때 아직 균형을 잘 못 잡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살면서 제가 생각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궁금증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수영 참 어렵죠? 일단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상급 되시면 천천히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기록을 재보셨다면 아실 수 있는 건데 나는 빨리 해도 안 나간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게 어렵거든요. 제가 아까 발이 많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말씀드렸죠? 사실 발 많이 올라와도 되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발이 많이 올라올까요? 제가 분석했을 때는 손이 입수하고 나서 올라오는 킥 전에 많이 올라옵니다. 이유는 유선형을 잘 못 잡고 몸의 균형을 못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체랑 상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즉 입수킥 후 그리고 숄수킥 전 사이 이때 발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건 접영 말고 다른 종목 현역 선수들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는 점이 있어요. 왜 올라오면 안 될까요? 혹은 왜 올라오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수영을 왜 하시나요? 저는 재미있어서 수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정답은 바로 빠르게 수영을 할 거면 발이 올라와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이 물 밖에 나와 있으면 물이 내 발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물을 놓치게 되죠. 만약 내가 마법사라면 안 놓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가고자 하면 단 한순간이라도 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선형 자세에서도 물을 가르면서 물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발끝이라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놓치지 않고 가고 싶다면 발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밖에 나오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균형을 잡으려면 물 속에서 온 몸으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서 균형을 못 잡고 발이 나오게 되고 발이 올라오면 단 한순간이라도 물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천히 할 때는 발이 물 밖에 많이 나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이 빠르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못 잡아서 발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글라이딩 자세를 기다렸다가 물 속에서 물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물 속에 들어갈 때쯤에 킥을 쳐서 헛발지만 안 하면 돼요. 제가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후배 접영 선수들한테 질문을 하기도 해요. 너는 접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의 영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는 어린 선수들이 많거든요. 다 코치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수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건강 때문인지 기록 때문인지 혹은 영법 때문인지 등등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즐겁게 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도대체 물을 팔을 어떻게 당겨서 잡아야 하는지 제 개인적이고 소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9살 때 이후로 단 한 번도 팔을 당길 때 얼마나 팔꿈치를 구부려야 하는지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손에 팔에 물이 잡히는 게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입니다. 감사합니다.